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자 하태경 의원 부산광역시의 해운대구의 지역구를 두고 있고 이준석 씨가 당대표로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호흡을 잘 맞춰온 사람이고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선거 부정 없다 이렇게 선거관리위원회에 대변인도 울고 갈 정도로 그렇게 소위 부정선거 문제를 덮기 위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맹활약했던 인물이 하태경 씨입니다. 운동권 출신으로서 중국 지림성에 삼아 박사학위를 했을 겁니다. 이제 이번에 보니까 몇 분의 그런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둘러보다 보니까 라디오 방송에 나가가지고 영주권자 특히 이제 중국에 바탕을 둔 영주권자겠죠.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주는 것은 아주 옳은 일이다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그런 당론과 배치되는 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항상 문제가 생기면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중국 공상당이 좋아하는 그런 발언을 할까 대한민국 사람의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 같으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어떻게 영주권자가 투표권을 가질 수 있냐 이민 역사가 오래된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모두 다 자기 국민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거지 어떻게 영주한 사람들에게 투표권을 줄 수 있냐 그게 말이 되냐 2005년도에 이런 법을 누가 통과시켰냐 이런 생각을 가질 건데 당론과 배치되기 아주 당당하게 우리가 중국보다 우월하니까 우리가 먼저 이렇게 베푸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원래 정보는 윤용진 변호사가 이준석은 매우 머무한 친구고 하태경은 매우 머무한 친구다 중국 지린대의 추사파 출신 하태경의 소리 아마 자유대한 호국당에서 이걸 이미지를 만드는 원화입니다. 2023년 6월 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하태경은 대한민국 체제의 우월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중국인에게 투표권을 줘야 된다 이건 또 무슨 말인지 요즘은 하도 논리도 안 되는 이야기를 아무 말 대잔치를 아무나 하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체제의 우월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중국인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줘야 된다 국민의 힘이 총선서 이기려면 이준석을 품어야 된다 표현의 자유를 적극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김일성 해고록을 출간을 허용해야 된다 이게 다 가짜지 않습니까 북한 자체가 전부가 다 가짜인데 가짜를 여러분들 미워한 그런 책을 왜 여러분들 한국에서 버젓이 나오도록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선제적으로 조선중앙tv를 개방하고 북한에도 kbs 정도는 허용하라고 하는 게 통큰 남북정치다. 정신나간 이야기죠. 북한이 kbs 보도록 하겠습니까 이러니까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부정선거를 은폐하는 데는 1인자 2인자가 되고 중국 문제만 남으면 항상 뭡니까 중국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자유대한 호국당에서 이렇게 활자화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실인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주요 언론사는 보도를 안 했네요. 안 했는데 이렇게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인 모양입니다. 하태경 중국인 투표권 줘서 우월성을 입증해야 된다. 상호주의 공정선거법 반대 논란 이게 이제 6월 17일 날 이렇게 보도가 됐네요. 인터넷 매체에 더 파블릭의 배 소연 기자가 그래서 내용을 이렇게 한번 보니까 이 말을 하태경 의원이 한 건 사실입니다. 중국은 민주적 선거를 하지 않는다. 중국은 투표권을 안 주더라도 우리는 투표권을 주는 것이 대한민국 체제가 중국 체제보다는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말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투표권 부여하는 것하고 체제 우월성하고 어떻게 관련이 있는 겁니까 그냥 그냥 내가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워낙 완악하기 때문에 개인의 사적이 이걸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거나 자신이 속한 그런 일당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나라도 팔아먹을 수 있는 존재고 그것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많이 관찰됐지 않습니까 특히 중국의 이름 아부해 가지고 가족의 영화를 읽고 했던 것은 많은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국가 간의 관계가 상호주의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아무런 투표권을 안 주는데 우리는 왜 주냐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저는 대한민국 체제의 우월성을 과시해야지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제가 하도 말 안 되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물음표는 안 던졌습니다. 그러나 태경 의원의 이 같은 발언에 정치권 일각에선 체제 우월성 과실을 하다 내정 간섭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런 원의를 다 떠나 가지고 이민 역사가 오래된 나라들 중에서도 자기 국민들에게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이지 영주권자에게 참정권을 보장하는 나라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2005년도에 어느 정신나간 국회의원이 이런 부분들을 포함을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참 이런 걸 보게 되면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참 철 안 든 친구들이 많다. 특히 대한민국은 중국의 내정 간섭이나 영향력 행사라는 부분에 너무나 여러분들 아주 쉽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나라를 지키는 부분에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아주 실망스러운 하태경 의원과 관련해서는 굳이 실망할 필요가 없죠.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하태경 씨가 프로듀스 101의 여러분들 그런 가수 선발대회의 조작을 밝혀내는 데 큰 역할을 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전산 조작을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다 아는 거죠. 알매도 불구하 여러분들 선거관리위원회가 가장 좋아할 법한 본인 여름 선거도 해운대구에서 35%가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수를 빼앗겼지 않습니까 2020년도 4.15 총선에 보면 그러니까 이런 걸 저는 순수하게 안 봅니다. 이 양반들이 다 뭔가 이익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렇게 총대를 매는 거지 선거부정도 마찬가지고 중국인들에게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줘야 된다는 것도 그냥 뭐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 양반들이 뭐 인생을 한 해 뒤에 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다 이익과 관련되어 있을 거라고요. 본인한테 이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들 가운데서 친중인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떻게 친중이 됐는지 나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무슨 뭐 권씨가 대상이 됐든지 아니면 뭘 먹었던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부당한 내용이라는 것은 하태경 씨가 중국인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줘야 된다는 것은 그냥 생활에 바쁜 생활인조차도 그런 생각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서울대 물리대를 나오고 무슨 국회의원을 삼선하고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보통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태경 씨 저는 박사학위를 중국계제 박사학위를 안 갖고 있지만 보통 시민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6일 전에 실시는 중국 대사 영주권자 투표권 제한 움직임에 대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접촉 시도 6월 11자 동알보입니다.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제공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려 3만 2천여 명 정도가 설문조사형이었고 그 가운데 99%가 올바른 제도가 아니다. 투표권 행사는 국적자에 한해야 된다. 치극히 여러분 정상적인 판단을 국민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여러분들 뭐 그냥 중국인에 투표권을 줘야 돼?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특정인을 비난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나라 일하는 사람 같으면 개인의 이익이나 자기가 속한 무슨 일파의 이익보다도 국민 입장에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3만 2천여 명 정도가 이런 설문조사형 해가지고 99%가 어떻게 국적자에게 한해 투표권을 줘야 되지? 어떻게 영주권자에게 주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신들 좀 차려가지고 참 이렇게 해서 이 친중인물들이 선거까지 지금 장악하고 있는 상태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선거를 만져가지고 다시 또 친중정권이 등장하게 되면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그걸 걱정하기 때문에 제가 선거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화태경 씨가 여러분들 부정선거 없다고 주구장창 주장하는 2020년도 4.15 총선을 분석한 지난 4월 첫 주에 선을 보인 도덕놈들 사권 2020년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5월 30일에 여러분 선을 보인 윤석열 정부와의 첫 번째 공직선거 도덕놈들 옥은 2022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셔서 공정선거를 여러분 회복하기 위한 그런 노력에서 결실을 얻어서 대한민국이 다시 선거를 장악한 세력들에 의해 가지고 지도자가 선출되지 않는 정상국가로 여러분들 복귀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응원해 주시고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여러분 올 1월부터 지금까지 나온 모두 다섯 건의 대한민국 공직선거 해부 시리즈도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간에 부자든 아니면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아니면 권력자든 아니면 평범한 시민이든 간에 살다 보면 구전날도 있고 어려운 날도 있고 좋은 날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구전날이 오게 되면 그걸 해체가는 과정과정에 충실해 하면서 구전날들을 극복하게 되면 그만큼 사람이 여물어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인물이 행하고 성취하고 이룬 것 중심으로 인생을 바라볼 수가 있지만 또 다른 관점으로 이렇게 삶을 바라보게 되면 사람이 어떤 경험을 했는가라는 부분을 중심으로 삶이든 인생을 바라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날이 오면 좋은 날이 오는 대로 또 어려운 날이 오면 어려운 날대로 그렇게 시간의 흐름의 과정과정에 최대한 충실하게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현대인들 관점에서 보게 되면 특히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사는 시민들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것이 어렵다 저것이 어렵다 성장률이 어떻다 부채가 어떻다 힘들어서 못 살겠다 여러분 이렇게 하지만 대한민국 역사를 5천 년 정도로 그렇게 가정하게 되면 지금처럼 왕의 신하로서 살지 않았던 시기가 아주 우리 역사에서 불과 한 7,80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한국은 외침이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위 전쟁 피해를 많이 봤지 않습니까 전쟁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한국의 역사상 가장 좋은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좀 시야를 넓혀 가지고 생각하게 되면 자신 앞에 주어진 그런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역경도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다 생각하기 나름이니까 너무나 평범하지만 왜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거론하는 거 하니까 이제 여러분도 오늘 보니까 좋은 날도 오는데 살다 보면 살아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끝날 것 같지 않았지만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불행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의 소식이 하나 들 보니까 보니까 여러분들 온라인에 사람들이 만나 가지고 남양주에서 3명 강릉에서 3명이 이렇게 내려서 안 되는 그런 선택을 내렸다 그런 뉴스가 몇 군데에서 이렇게 SNS 통을 알게 된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올바르지 못한 선택을 내린 그런 이야기가 뉴스가 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탁 보고 사는 게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자기의 어떤 목숨이나 생명을 정리하거나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건데 어떻게 사람들이 저런 선택을 할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 기사를 보고 하단에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꼭 그대로 하신 한 분 이야기가 있습니다 민주님이란 분인데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오는데 금전적으로 크게 어려우게 되면 개인 파산을 하고 시체로 시작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사랑하는 사람한테 차이거나 이렇게 시련을 당하게 되면 다음에 더 좋은 연인을 만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런 선택을 한 사람들이 각자 저마다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연이 있겠지만 하나밖에 없는 그런 목숨을 그렇게 정리해서 되겠냐 그 목숨이 자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출가를 해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낳아서 이렇게 키우는 걸 보게 되면 우리가 젊은 날에는 어른들의 아이들을 많이 봐줬고 그다음에 먹고 살기 위해서 너무나 열심히 여러분들 일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커가는 과정들을 별로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가지고 자식들이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걸 보면 이제 좀 철이 드는 거죠 생명 하나를 낳아서 제대로 키우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가 그런 것을 아주 가슴으로 이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이 젊은 분들이 다 누군가의 아들과 딸일 것이고 누군가의 손자 손열 건데 어떻게 자기만 생각하고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보니까 이제 이 사건이 경기 남양주에서 발생한 사건은 딸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가족을 신고를 해가지고 뭐 이런 일들을 찾아냈고 또 비슷한 사건이 또 강릉시 운산동에서 또 그런 사건이 있는데 나이들이 젊습니다 10대 20대 30대 좋은 날도 오고 또 지나고 나면은 좋은 날은 좋은 날대로 의미가 있고 어려운 날은 어려운 날대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냥 끝까지 삶을 완주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어떤 일들이든 간에 그렇게 헤쳐나갈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안 됐던 모양입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정신의학 교수 전문가 가운데서도 아주 개인적으로 특별한 체험을 했던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빅터 프랭크 오스트리아다 비엔나 출신이죠 나치치아에서 부모님도 읽고 갓 결혼했던 아내도 읽고 본인만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아주 유명한 책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서 세월이 많이 흘러도 항상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이 빅터 프랭크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서 청하출반사에서 나와서 아마 아주 오래가는 그런 스테디셀러일 겁니다 아우슈비치처럼 여러분들 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극단적인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의미요법이라는 그런 정신치유법을 찾아내서 이제 훗날 감옥에 살아남은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저술과 그런 진로로서 큰 도움을 주신 분이죠 한 분이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것을 읽고 인용문하고 약간의 여러분들 자기 단상을 이렇게 정리해놨는데 이렇게 좀 어려우신 분들은 빅터 프랭클 결심처럼 그는 아우슈비치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았고 자신이 발견한 삶의 의미를 찾는 방법이 이후에 로고데라피라는 유명한 심리학 이론으로 발전했다 삶의 무기력을 경험해 극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를 찾게 해주는 심리학 방법이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뿐만 아니고 인간은 의미를 찾을 수 없으면 대단히 무기력해지고 그다음에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바둑이나 개는 의미를 찾지 않지 않습니까 미닝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인간은 미닝을 찾거든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미닝은 자기가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스스로가 그래서 아무리 하찮은 일을 하더라도 거기에서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과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오는 문장을 여러분들 이렇게 소개했네요 142페이지 죽음의 수용소에서 각각의 개인을 구별하고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는 이런 독자성과 유일성은 인간에 대한 사랑처럼 창조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사자성으로 인간은 유일무이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상에서 생존에 대한 책임과 그것을 계속 지켜야 한다는 책임이 아주 중요한 의미로 부각된다 사랑으로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아이나 혹은 아직 완성하지 못한 일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된 사람은 자기 삶을 던져버릴 수가 없다 빅터 프랭클은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었다 왜 살아야 되는가 했죠 그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주 작은 일을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보이는 이런 역경 속에서나 고난 속에서도 인간은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면 대단히 숭고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젊은 분들이 이런 선택을 하는 걸 보면서 참 생각하는 힘이 너무나 짧고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죠 아무것도 성취를 세상 기준으로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생의 마지막까지 완주하는 그 자체가 고귀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완주를 하는 과정에 그 순간순간에 얼마나 많은 경험들을 할 수 있을 겁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살아있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시대는 점점 풍요로워지지만 그 속에서 육체와 마음이 병들어가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람쥐 최바퀴 같은 삶을 살다 보면 과연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상실할 때 그냥 주변이 돌아가는 대로 바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가끔 자신의 자리에 멈춰서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아주 똑똑한 바둑이나 고양이 요즘 애완견이나 이런 것들이 사랑스럽지만 그거는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없고 의미를 찾을 수 있는 힘이 없지 않습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여러분들 허무감을 느낄 수 있고 무기력함을 느낄 수 있지만 항상 어떤 순간에든 자신의 행위나 살아가야 될 이유 그리고 자신이 하는 활동에 대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면 언제든지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오늘 지금 이 유튜브 방송을 보시는 분도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렇게 유튜브를 보지만 조금 더 여러분들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면 여러분이 지금 보는 이 시간이 일생에서 마지막 시간이지 않습니까 이제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생에서 만나는 모든 도전과제나 그런 고난 역경 그다음에 난제 이런 것이 환영할 정도는 아니지만 기꺼이 그것을 수용하고 진지하게 성실하게 그 문제 해결을 향해서 노력할 가치가 있는 거죠 젊은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철학이 밥을 먹여주냐 이렇게 하지만 때로는 철학이 사람을 어마어마하게 위대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한 번 여러분들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광고 하나 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여러분 우리 산과 우리나라의 중요한 것이 선거 공정성을 지키는 건데 그것이 너무 지금 심하게 훼손돼 가지고 제가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 도덕놈들 시리즈 공직선거 해부 시리즈를 냈습니다 4월 첫 주에 발간된 것이 2020년 4.15 총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윤석열 정부와의 첫 번째 공직선거인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주 낱낱하게 여러분들 분석하고 고발한 도덕놈들 5권을 여러분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우리의 미래뿐만 아니고 자식들의 앞날을 여러분들 지키는데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지금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 힘뿐만 아니고 국민으로부터 어마어마한 그런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 관계자나 선거범죄에 관련된 사람들은 조금 고민이 되겠지만 제가 위로를 해드리겠습니다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채용비리권으로 매사람 정도는 좀 벌을 받겠죠 그것도 아주 경미한 벌을 받을 겁니다 국민의 힘도 외부적으로는 저렇게 큰 소리를 뻥뻥 치지만 선거사무를 담당한 자들 앞에서는 그렇게 큰 소리를 칠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채용비리권으로 전직 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위직들 몇 명 정도는 좀 벌을 받겠죠 선거관리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가장 숨기고 싶은 게 있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주도한 선거범죄 선관위가 주도한 득표수 조작 선관위가 주도한 사전투표 득표수 증가와 감소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감사원도 아마 다루지 않을 것이고 권익위원회도 다루지 않을 때니까 그렇게 노심초사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딸 아들 집어넣은 한 몇 사람 정도가 좀 혼줄이 나겠죠 그런데 이 자녀채용 문제를 가지고 국민의힘에서 특별채용 방지법을 그냥 선거관리위원회만 쿡 찍어 가지고 몇 급 이상 정도는 보고를 해야 된다 친인척이 만일에 선관이 취직하게 되면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 보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선관위만 쿡 찍어서 선관위 특혜채용 방지법인데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복민 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앞에 이미 또 두 분 서초구청장을 지냈던 조은희 위원 그리고 대구 달성구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용판 의원 이 두 분이 이미 선거관리위원회법을 냈는데 비슷하지만 훨씬 더 엄격한 법이 구체적인 법이 아마 나온 모양입니다 최근 사회적 무리를 빼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자녀 특별채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추가 법안을 내놓았는데 선거관리위원회 5급 이상 공무원의 가족이나 친척이 선관리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명되는 경우에 신고토록 하고 위반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이 법은 6월 8일 조은희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더불어서 6월 9일 김용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에 이어서 선관위 계획을 위해서 국민의힘이 명공을 퍼붓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조은희 위원이 법안을 내고 김용판 의원이 법안을 내고 그 다음에 전복민 의원이 이번에 그걸 냈네요 그래서 아마 지금 선관위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기고 나서 아마 1963년에 선거관리위원회라는 조직이 만들어졌을 겁니다 이후에 최대로 이렇게 공격을 받는 그런 형태가 지금 됐습니다 그래도 제가 늘 하던 이야기처럼 선관위 있는 사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관위는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무기가 뭡니까 원하는 대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제조 생산 발표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2017년 대통령 선거 이후에 7번이나 그와 같은 일을 직접 현장에서 실천해가지고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거의 모든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가 만들어진 숫자지 않습니까 특정 저의와 목표를 가지고 제조 생산한 그런 자료가 올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지금 타치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듭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채용비리에 대해서만 감사원 감사를 하겠다 선거관리위원회 고유 업무인 선거사무에 대해서는 감사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선관위 직원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만수무강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조은희 위원 조은희 위원이라는 분이 머릿속에 탁 남아있거든요 여러분 조은희 위원 아시죠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가 더불어 신민당은 서울시의 25개 구청장 자리를 다 차지했습니다 딱 한 자리 빼고 서초구청장 자리입니다 90% 이상의 광역의회 의원들을 다 사전투표 조작을 해가지고 더불어민당을 다 심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 다 해먹고 다 나갔습니다 지금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에 여러분들 자유한국당의 지휘봉은 대구광역시 시장을 하고 있는 홍준표 시장이 그 당시에 당대표였습니다 서울시 구청장 선거를 다 사전투표를 조작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25자리 가운데서 24자리를 차지하고 24명 가운데 20명 이상이 누굽니까 호남권 인사들이지 않습니까 그중에 예를 들면 처갓집에 호남인 사람 한두 사람까지 포함하게 되면 20명 넘었죠 24대 1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은희 국회의원 서초구청장을 분명히 기억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이번 2022년도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구청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17석 그다음에 더불어민당이 8석이지만 그렇지만 여기 또 다 조작했지 않습니까 2022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관위원장 노태학 사무처장 겸 사무총장 직무대형 박찬진 노태학과 이런 박찬진이 진두지휘한 2022년도 6월 1일 전국여름 지방선거가 다 조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한 달에 안 됐기 때문에 조작값을 상당히 낮췄죠 부산구청장 선거는 대부분 5% 100장당 5장을 훔친 겁니다 서울구청장 선거는 평균적으로 10%고 높은 데도 있을 겁니다 평균적으로 10%니까 아주 낮은 수치인 겁니다 여러분 2018년도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서초구입니다 그럼 서초구는 조작 안 했냐 조작했죠 조작했을 때도 불구하고 강남 3구의 여러분 구청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여러분 이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표를 다 조작을 했으니까 사전투표 조작을 해가지고 서초구는 사전투표 조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여러분 당일투표에서 압도적으로 조은희 자유한국당 후보에게 몰표가 쏟아졌기 때문에 이긴 거 아닙니까 이런 짓들을 2018년으로부터 시작했지 하면 5년이 5년이 흘렀는데 지금도 그 짓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짓을 고칠 의지가 없는 나라니까 맨정신을 가진 사람은 참 이해하기가 힘든 거죠 예를 들면 누가 덕을 보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물건을 하나 훔쳐도 뭡니까 벌을 받는 세상에 국가의 가장 중요한 뭐죠 공직선거를 다 도덕질하는데 벌을 안 받고 수산물 안 받으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나라가 아닌 거죠 다들 반성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다 서울법대에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다 대학 교육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앞으로 얼마나 여러분들 문정권 하에서 5년 동안 개판치는 거 봤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그 뒤치다거리가 자영업자들이 다 몰라간 거 아닌가 최저임금을 올려가지고 2020년도 여러분들 코로나 팬데믹 생기 이전에 여러분들 이미 2018년 되면 완전 자영업이 초토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도를 확인해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조은희 위원 여러분 다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조은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9%를 조작했네요 바른미래당에서 1% 빼앗고 조순영 민주평화당 1% 빼앗고 합쳐서 11%를 빼앗아가지고 누가 먹었습니까 지금 감옥에 가있는 그 여성분 있지 않습니까 이전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송영길 당대표 여러분 경선에서 돈봉두 사건에 연루됐던 이전근 씨가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온 겁니다 몇 표를 훔쳤습니까 7102표를 훔쳐가지고 7202표를 더해줬네요 득표수를 총 얼마 조작한 겁니까 14204표를 여러분들 득표수를 이동시킨 거네요 이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당일 투표를 워낙 여러분들 당일 투표에 조은희 후보가 55%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작을 아무리 하더라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이전근 플러스 11% 사전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이 조은희 마이너스 11% 여러분들 위에가 선관이 발표된 자료입니다 밑이 뭐죠 선관이 발표된 자료에서 조작한 것을 다 제거하고 나니 진짜 득표수 추정치입니다 조은희 후보는 12만 표를 받았는데 11만 표를 줄이고 이전근은 8만 4천 표를 받았는데 9만 2천 표를 여러분들 뻥튀기가 늘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법 통과시킨다 해가지고 선관위는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선거범죄 핵심인 득표수 조작은 누구도 지금 의지를 갖고 있지 않는 겁니다 누구도 이 문제를 파헤쳐가지고 관련자를 색출해가 여러분들 뭐죠 재판정에 세우고 대한민국 여러분들 완전히 그냥 쓰레기통이 돼버린 그런 사전특표 득표 문제를 득표 투표 문제를 고치려고 하는 의지를 아무도 안 갖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갖고 있습니까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습니까 감사원장이 갖고 있습니까 검찰총장이 갖고 있습니까 누가 갖고 있습니까 행안부 장관이 갖고 누가 갖고 있습니까 대법관들이 갖고 있습니까 대법관들이 다 뭡니까 한 패거리가 돼가지고 뭐죠 그냥 판결문을 보면 쓰레기로 판결문을 적어놨는데 누가 여러분들 그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국민들 가운데 태반이 관심이 없는데 노예로 살아봐야 이러면 정신들을 바짝 차리겠죠 선거를 빼앗긴 것은 노예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당장 오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다 강 건너 불처럼 그렇게 먼 산 쳐다보고 있지만 얼마나 여러분들 그게 겁난 일입니까 이런 걱정할 거 없다 이야기죠 무슨 뭐 국민의 힘에서 무슨 선관위를 옥죄고 하려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선거 범죄는 절대 손을 안 댈 테니까 득표수를 이렇게 제조 생산 발표한 것은 이런 표를 손을 안 댈 테니까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득표수를 마음대로 발표해도 뭐죠 수사 한 번 안 받고 대법관들이 다 한 패거리가 돼가지고 여러분 다 봐주니까 썩어도 이만저만 썩은 나라가 아닌 거죠 제가 오늘 이렇게 열을 왜 내는가 하니까 이게 조은희 위원이 서초구청장을 마치고 또 국회의원에 출마해가 당선이 돼가지고 행정안전위원회에 지금 과천에 선관위원장 방문할 때도 다 조은희 위원이 같이 이만희 청도군 영천시 이만희 위원하고 같이 행정안전위원이 같이 움직이고 이만희 의원은 이제 경찰 출신이니까 이 행정 부분을 좀 더 아실 거고 조은희 위원은 진짜 서초구청장을 지냈기 때문에 이제 행정 업무를 더 알겠죠 이 뭐 얼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도 다 자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보다 한 살 아래던데 보니까 자식들이 투표 날에 덜 느리로 나가가지고 선관위가 다 결정한 그런 득표수를 받아들여야 되는 세상에 너희 아버지 그때 뭐 했노? 너희 어머니 그때 뭐 했노? 지금 이완용에 살았으면 물어볼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살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선거를 도독질을 해가지고 이렇게 선거를 뭡니까? 훔쳐가지고 여기는 그래도 두 명이 있네요 이번에 조은희 위해지면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이정근 씨 돈소리가 뭐 부슬부슬난다고 이렇게 노웅래 씨가 이야기했던 법무부 장관의 한동훈 씨가 여러분들 국회에서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 녹취록을 보니까 돈소리가 다 나더라고 정신을 차려야 될 건데 그래도 좋은 날이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과 진실을 알리기 위한 그런 노력을 꾸준히 해 나가야 되는 거죠 미래라는 것은 모르는 거니까 악이 창글해가지고 악이 모든 것을 제압하고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합니까? 미래라는 것이 핫가닥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여러분 2020년도 4.15 총선 도독놈들 시리즈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다음에 6월 1일 지방선거 작년에 실시됐던 박찬진과 노태학 작품인 도독놈들 옥은 2022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도 여러분들 많이 구매해 주시고 그다음에 오늘 조은희 여러분들 서초구청장의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어떻게 여러분들 득표수 조작을 당했는지를 보시려면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를 보시게 되면 나옵니다 자 여러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그 많은 여러분들 부정선거 점검물들이 이렇게 노출되더라도 선관이 내부 직원들 가운데서 내부 고발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굉장히 결속력이 강한 똘똘 뭉친 조직인 거죠 그래서 지금 국힘당이 깃발을 올리고 있는데 기회가 주어졌을 때 발본세군이라는 사자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썩은 부분 흐린 부분 부패한 부분들을 확실히 도려내지 않으면 그다음에는 역공을 당할 수도 있겠죠 결국은 선거사물을 지금도 담당하고 있고 앞으로도 담당할 때는 선관이니까 세상사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칼을 쥐고 있을 때 제대로 칼을 꽂지 못하면 그다음 그 칼이 자기를 맞추는 거죠 그게 세상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좀 우파진정 사람들은 무르죠 사람들이 물렁물렁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좀 이렇게 그냥 좀 낭만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거죠 설마 그렇게 하겠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국힘이 선관이 이렇게 명공을 여러분 퍼붓고 있는데 밑에 여러분들 딱 작은 제목처럼 아차하면 역공을 당할 각오를 해야 되는 거죠 오지게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선관위 문제는 지금 뭐 전체 신문이 도배를 하다시피 한 겁니다 선관위 문제는 결국 편파성이다 아무도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선관위 문제의 핵심은 득표수를 조작한 먼저 주역이었다는 겁니다 왜? 득표수를 발표하는 기관이 선관이니까 대한민국의 여러분 선거 사무의 최종 결과물이 바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 기초를 해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결정합니다 그 여러분들 중요한 선거의 최종 결과물을 누가 관리 책임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득표수 조작이라는 것이 발각이 되면 그 여러분들 책임은 선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선관위가 이렇게 명공을 가하지만 여러분 아주 오래된 말입니다 오랫동안 뿌리 깊은 적대감을 가져온 사람이나 세력에게 선이나 호의를 베풀거나 혜택을 제공해서 적대감을 제거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아주 명심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국힘 내부에서 선관위의 맹공을 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선관위의 역공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굉장히 동질적이고 결속력이 강한 집단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은 득표수를 제조 생산 발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 수단을 갖고 있고 그런 방법을 갖고 있고 그런 도구를 갖고 있고 일곱 번의 실전 경험을 통해서 그냥 버튼만 누르면 득표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다 여러분들 충분한 그 이상의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너희들이 우리를 그렇게 함부로 대해? 너희들이 우리를 그렇게 대해? 우리가 한때 모셨던 보스들을 감방에 집어넣어? 아니 아들 딸 능력이 있으면 몇 사람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무한하게 만들어? 너희들 선거 안 할 거야? 너희들 투표 안 할 거야? 너희들 후보로 안 나올 거야? 너희들 겁 안 나? 너희들 겁 안 나냐고 그렇게 생각하겠죠 일곱 번 선거를 협조한 그런 집단이 선거관리위원회이지 않습니까 그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여러분 지금 국힘당이 일전을 치르는 거지 않습니까 인간이란 것은 이익이 워낙 눈을 가리기 때문에 놀리고 함리고 나발이고 생각이 없는 겁니다 우리 편을 공격해? 우리 보수를 공격해? 너희들 죽고 싶어? 이런 걸 겁니다 적대감이나 적이 질투심과 시기심은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 가운데 굉장히 제거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선의를 베풀고 무슨 뭐죠? 호의를 베푼다 해가지고 그게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마 국힘당 내부에서 깃발 날리고 지금 뭐 선관위를 그냥 조지는데 재미 보는 사람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선관위가 갖고 있는 가장 핵심 병기 핵심 무기인 덕표수 조작 문제에 대해서 절대 여러분들 그 문제를 파헤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역공을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적대감과 적의로 여러분들 똘똘 뭉친 집단이라는 것은 박살을 낼 수가 있는 거죠 무섭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무엇이든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시퍼렇게 살아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5년 가운데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가지고 여러분들 바로 뭘 했습니까 2022년 또 6월 1일 지방선거를 치룬 겁니다 6월 1일 지방선거에 여러분들 울산광역시 교육감선거 조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파 교육감 후보가 빠진 사전투표특별수 100장당 30자수당을 훔쳐가지고 민주노총리 여러분들 미는 천창수 후보와 함께 밀어준 겁니다 울산광역시의 5개 선거에서 모두 다 조작값 35%를 적용해가지고 득표수를 제조 생산 발표한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젊은 사람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을 차지해서 여러분들 100% 가운데 20% 최대지 않는 시점에 있었던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를 이렇게 조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련 내놓은 자료입니다 내가 특정인을 지칭할 수 없지만 최소한 이 자료는 중앙선거관련에 발표했기 때문에 바로 이 자료를 세조 생산한 사람은 중앙선거관련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제조물 생산물 책임법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만 했습니까 울산 남구나 김기현 여러분들 국힘당 당대표가 울산 남구의 지역구를 두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울산 남구는 울산광역시 가운데서도 보수 성향이 좀 강한 지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울산 남구 나에서 100장당 15장을 도덕질해 가지고 국힘당 후보를 낙선시키고 당낙이를 바꿨지 않습니까 울산 교육감선거도 사전투표 조작을 해서 당낙을 바꾸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누구를 당선시켰습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고 완전히 멈는데 물을 매겨버린 겁니다 충북 청주 나에서도 20% 전북 궁산 나에도 5% 경북 포항 나에서 15%입니다 시장 시군 구청장의 기초의원들도 이렇게 조작하는 겁니다 맨 밑에는 여러분들 2020년도 2022년도 요리를 지방선거의 경남 통영 나 지구의 여러분들 조작값입니다 50% 100장당 50장 훔친 겁니다 국힘당 후보를 떨어뜨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하는데 국힘당 후보들 정신을 못 차리겠죠 내가 해 주고 싶은 것은 어떤 집단이 갖고 있는 적대감과 적이라는 것은 절대 없어질 수 없고 그 여러분들 집단이 7번의 공직선거에서 누구하고 이런 팀웍을 맞추는 거 하니까 더불어민주당하고 이런 팀웍을 맞춰서 다 그쪽에다 사전투표 득표수를 다 더해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범죄를 밝히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묻고 넘어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할 거라고 보는 겁니다 오지게 당할 겁니다 정치를 하게 되면 인간 본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인간이라는 것이 어떤가 그거를 여러분 잘 알게 되면 그러면 해법을 구할 수 있지만 그걸 오판하거나 지가 보고 싶은 대로 인간 본성을 그냥 해석하게 되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다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엿먹어라 이 친구들아 엿먹어라 이 친구들아 엿먹어라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 찬란한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있는 울산 남구에서 조작 역사입니다 2018년 울산교육감 선거 조작값 20% 2020년 4.15 총선 김기현 후보 조작값 20% 2022년도 대통령 선거 울산 남구 조작값 15% 2022년도 지방선거 울산교육감 남구 선거 조작값 5% 2023년도 보궐선거 울산교육감 남구 35% 2023년도 보궐선거 울산 남구나 기초위원 선거 15% 총선 어떻게 이길 겁니까 알라리 램프를 갖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어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크레퍼 이게 3개 정도만 딱 보면 앞으로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를 그냥 뭐 이렇게 무슨 그냥 말이 아니고 지금까지 한 짓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냥 뭐 100% 나타나지 않습니까 다음에 어떻게 여러분들 표를 만질 건지 정신들 못 차리면 칼은 쓰라고 있는 것이고 그 칼을 정의의 칼을 제대로 못 쓰면 그 타이밍이 놓치면 그 다음에 칼을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세상사에 잊히지 않습니까 투자가 그렇고 그 다음에 뭐죠 세상에서 기회를 잡는 것도 그렇고 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정신들 차리는 사람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누구도 안 하니까 귀에 쓴소리지만 그래도 내라도 이렇게 해줘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들어 가지고 하나도 과장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정신 못 차리면 그냥 칼을 맞는 거죠 아이고 또 칼을 맞았네 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해 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를 해부한 무슨 일이 일어난지 해부한 다섯 건이 지금 나왔습니다 도둑놈들 시리즈가 다섯 건이 나왔는데 여러분께서 이 선거 공정성을 해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힘을 좀 더해주고 더 많은 국민들이 각성될 수 있도록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나라를 되찾아야 안 되겠습니까 이게 5월 30일 날 나온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다섯 건 다섯 번째 척입니다 자 여러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좀 사람 구실하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나라라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불이한 일이라든지 부정직한 일이라든지 부당한 일이 있으면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악한 일이 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사람이 사람이든 사회든 국가든 간에 빵만으로는 살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이 기계도 있고 정의감도 있고 또 선한 것과 옳은 일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소위 의지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문명사회 가운데서 그나마 사람 구실을 좀 잘하는 그런 국가를 따지자면 서방 선진국들이 당장 자기 여러분들 먹는 것하고 이익하고 관련이 없더라도 옳은 것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까 독일이 그렇고 캐나다가 그렇고 호주가 그렇고 특히 영국이 그렇고 미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신장 티베트 문제가 여러분들 인권 유린 문제가 문제가 되면 그러면 그래도 영국이란 나라하고 미국이란 나라가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까 홍콩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다른 나라들은 숨을 죽이고 그냥 지켜보지만 그래도 영국이란 나라나 호주나 나라나 이런 나라들은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대인들은 서구 문명에 대해서 상당히 빚을 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람 구실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좀 특별한 그런 사람 구실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헌법이 같은 국민이자 동포로 여러분이 여기는 사람들이 지금 80년 넘게 김시왕조 치하에서 저렇게 고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운이 좋아가지고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해양 세력의 여러분들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먹는 문제를 해결했지만 저쪽은 러시아나 중국 같은 그런 대륙 세력의 이런 지배하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도 촉은 목피해야 될 정도로 고생을 심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마치 과거에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그런 나라에서 노예 제도가 시행될 때 노예 제도의 폐지를 부러지셨던 그런 사람들이 가졌던 양심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한 동포에 대해서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인 거죠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정말 우리가 좀 사람 구시를 해야 된다 나라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다 왜 그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거 아니까 오늘 문화일보를 보니까 우리 정부가 수립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최초로 북한 강제노동 실제 실점 심청 조사를 정부 차원의 처음으로 여러분들 시작하는 모양입니다 늦은 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늦었더라도 지금이라 시작하니까 다행이지만 기사를 보고 참 무심한 사람들이다 어떻게 이러냐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칠 전에 공병호 tv에서 내보냈던 대부분의 한국신문에는 짧게 여러분들 다루었지만 영국의 bbc 방송이 nk 여러분들 여기 인권단체하고 nkl 데일리인가 하는데 여러분들 도움을 받아가지고 북한 내부에 사는 3명의 여러분들 그런 건설 노동자 그다음에 의약품 판매자 그리고 식품험에 여러분들 근무하시는 분과 통화에서 상시하게 다룬 취재기사를 여러분 보고 참 취재를 탄탄하게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신문들은 그 정도로 취재할 수 있는 인맥들이 다 있을 건데 한대판 노예제 북한 강제노동 실태를 정부 차원에서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그동안 우파 정부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정부 차원에서 이런 조사를 처음 실시한답니다 국내 입국한 탈북민을 대상으로 북한 내 노동 실태 조사를 한 방침인데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연말까지 북한 내 강제노동대 심층조사 연구를 하고 정부의 심층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며 조사 결과는 공개되지 않고 북한인권정책수림에만 활용된다 당연히 공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북한의 여러분들 인권유린에 협력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압박값이 될 테니까 세금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무심할 수 있냐 10년 20년 전부터 이게 실시가 돼 가지고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고 전부를 공개하지 못하더라도 익명 처리해 가지고 여러분들 공개를 계속해 왔으면 얼마나 저쪽 사람들도 여러분들 긴장을 했겠습니까 참 무심합니다 배는 좀 불러질지 모르겠지만 정말 대단합니다 헌법에서 분명히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대한민국 영토는 그럼 한반도 그 부속도서에 사는 사람들이 국민이지 않습니까 국민의 현대판 노예제도에 대한 부분을 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한 번도 그러니까 사회의 여러분들 국가의 모든 조직이라는 것이 그냥 세금 먹고 사는 데 바쁘지 지 역할을 하는 데 이렇게 없는 겁니다 정부의 심청조사가 처음이라면 처음 한 번에 그치지 말고 북한 땅을 탈주한 모든 그런 탈북민들은 매년 여름 심청조사를 해가 데이터베이스를 쫙 축적해 나가게 되면 얼마나 여러분들 큰 자료가 되겠습니까 사람 구실 좀 해야죠 나라라는 것이 그냥 gdp만 가지고 따질 수는 없으니까 오늘도 보니까 신이었던 도종환 씨 권력이라는 게 이렇게 사람을 바꿔 놓으니까 티벳이라는 부분에 아마 박람회가 있어 가지고 민주당과 이분들이 대거 참여해 가지고 거기서 축사를 한 모양입니다 티벳은 좀 각별한 데지 않습니까 신장 위구르 지역하고 티벳은 인권 유리 문제 때문에 국제사회에 큰 주목을 받는 데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 가지고 이게 옳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티벳 자치구 라사에서 관광문화 박람회인데 여기 온 것에 대해서 무슨 안 좋은 여론이 있습니까 이렇게 딴청을 부린 겁니다 저는 인권 탄압을 주제로 박람회를 하는 게 아니니까 참석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선거를 장악하고 있는 상태니까 또 정권이 바뀌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큼 됐으니까 북한 동포들의 인권 상태 같은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여러 가지 조치가 있지 않습니까 넘어온 모든 사람들을 심층 면담을 해 가지고 다 그게 자료가 축적이 되면 얼마나 여러분 그게 큰 힘이 되고 그 사람들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겠습니까 한참 멀었습니다 보면 신장 위구류의 여러분들 그 신체상 무슨 문제들을 일으키는 부분에 대한 그 문제가 터졌을 때도 영국에서 여러분들 재판까지 열 정도로 그렇게 모의재판이죠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인권은 또 뭐 입에 거품을 물고 주자 하니까 나라가 조금 더 품격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북한 동포문제들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게 선택사항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4월 첫 주에 발간됐던 2020년도 4.15 총선을 분석한 도덕놈들 사건입니다 윤석열 정부와의 첫 번째 공직선거인 노태학과 박찬진이 진두지휘했던 요일 지방선거에 대한 실태 분석입니다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이런 5권의 공직선거를 해보안 도덕놈들 시리즈가 출간됐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선거 공정성 문제를 국민들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의 노후와 자식들의 앞날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여러분 시사 뉴스에 대한 논평 외에 책 읽기를 조금씩 더하는 그런 계획을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에 책들을 많이 안 읽으니까 저도 이제 책 읽기를 조금 더 본격화하면서 좋은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면 책은 좀 이렇게 위로나 위안을 주는 그런 내용이 많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다룰 것은 2023년도의 여러분 선을 보인 이 흐른다라는 표현이 참 좋지 않습니까 책 제목은 모든 삶은 흐른다 프랑스의 철학자가 쓴 책인데 철학과 바다 그리고 에세이 그리고 자기개발서 이런 것이 잘 버무려진 그런 책인데 아주 지금 순위가 1, 2를 다툴 정도로 모든 것은 흐른다 흐른다라는 표현이 참 멋지죠 모든 삶은 흐른다 삶의 지표가 필요한 당신에게 바다가 전하는 그림을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장이 마무리될 때마다 그림이 등장하는데 아주 그림이 아름답네요 저작권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공개를 할 수 없지만 표지도 아주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삶이 흐러가지 않습니까 청년이 중년이 되고 중년이 노년이 되고 또 그 노년이 초노년이 되지 않습니까 얼굴도 바뀌고 사람의 성향도 바뀌고 이렇게 딱 바뀌는 거죠 표지가 아주 멋있는데 책을 지은 저자는 2022년도 프랑스 최고의 철학가 교수로 꼽힌 롤랑스 드빌레르의 인문 에세이 바다와 그 다음에 에세이와 자기 개발 성격이 잘 이렇게 합쳐진 그런 내용입니다 그림이 참 안에 멋있었습니다 이 목차를 보시게 되면 대충 내용을 점검할 수가 있죠 짧은 주제에 대한 그런 한 종이로 이렇게 한 두 장 정도의 분량으로 이렇게 주제 밑에 글을 이렇게 담은 자기 개발 성격이 굉장히 좀 강한 그런 책 같습니다 고개와 같은 삶을 지나다 그 다음에 저 멀리 삶이 밀려오다 결론이 삶으로부터 잠시 물러나다 이런 내용인데 책을 여러분 탁 펼치게 되면 맨 처음 내는 내용이 삶이란 바다 한 가운데에서 그 어떤 폭풍구가 몰아치더라도 육지에 달아들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삶이란 바다 항해에 비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무조건 끝까지 완주해야 되는 거죠 그 중간에 다른 선택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생명이라는 것이 자기 것이 아니고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들 삶이 항해라면 그 항해에서는 폭풍우도 있고 평온함도 함께하는 거죠 오래전에 젊은 날 그런 어선에 선장을 지냈던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폭우가 시몰아칠 때 그런 배를 운행을 해가게 되면 선장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겁을 먹어가지고 키를 크게 돌리거나 그렇게 하면 대부분 배가 전복된답니다 폭우가 치게 되면 정면으로 돌파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도달할 수 있다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오게 되면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큰 기업을 키운 회장님 말씀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표이사를 시켜보게 되면 전무이사 부사장까지 잘한 사람도 대표이사에서 크게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은 큰 문제가 발생할 때 문제를 정면 돌파하기보다도 문제를 회피하는 그런 경우가 있답니다 문제를 회피하게 되면 그거는 토브로서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 내용 가운데 이렇게 찬찬히 휴가철에 읽으면 좋은 그런 책 같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인상적인 몇 부분만 보면 바다는 인생입니다 파도처럼 넘실거리고 소용돌이가 치면 밀물과 썰물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곧 잔잔하게 빛을 담아 환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소란하게 흐릅니다 여러분 지나고 나면 삶의 순간순간 당면했던 큰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니죠 지나고 나면 어쩌면 좀 부질없이 보이기도 하고 왜 그때 그렇게 당황했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 거죠 썰물이 있고 밀물이 있는 것처럼 다 지나가고 결국은 뭐죠 평온함을 다시 되찾는 거죠 아주 14쪽에 나오는 바다는 인생이다 폭풍과 칠 때는 막 그냥 노도와 같은 그런 포말들이 터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는 바닷가에 컸기 때문에 바다에 대한 추억이나 기억이 많은데 다 마지막에는 다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보시는 가운데 조금 골치 아픈 문제가 있거나 그러신 분들이 계시면 바다를 항상 생각하시고 폭우가 치고 포말이 뭡니까 성난 이런 물결들이 막 때리고 하더라도 오래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으로 저는 이제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이제 23쪽에 바다 이렇게 하면 밀물과 쓸물 제목이 밀물과 쓸물 그 밑에 여러분들 딱 있는 게 올라가면 내려갈 때도 있는 법 내려가면 반드시 올라가는 법 주식 투자나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은 잘 경험하시겠지만 항상 바닥이 있지 않습니까 바닥이 바닥을 치고 나면 바닥으로 내려갈 때는 끝이 없는 것처럼 그 바닥을 치고 나면 그 다음 이제 올라가는 길만 남았지 않습니까 삶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올라갈 때 너무 폼 잡을 필요가 없는 건 반드시 또 내려가니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일휘일비하거나 본인의 그런 성취에 대해서 지나치게 목을 그냥 고추 세우거나 그런 일들을 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이 모든 삶은 흐른다 모든 삶은 흐른다 프랑스의 저명한 철학자가 쓴 바다와 관련된 에세이 스타일의 자기 개발서를 여러분들 보일게요 파도처럼 인생에도 게으름과 탄생 상실과 풍요 회의와 확신 그 다음에 실망감과 자신감 이런 게 다 교차가 되는 거죠 빛과 그림자처럼 항상 뭐죠 예 확신이 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회의감이 엄습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게 항상 또 바뀌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삶을 좀 유장하게 볼 수 있는 거죠 어려울 때도 이 어려움이 언젠간 끝날 것이고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좋은 날이 왔을 때 지나치게 나대거나 그렇게 뭐 함부로 대하거나 그렇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과다는 것이 넉넉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나오는 64쪽에 있는 문장은 좀 긴데 인생에서 모든 것이 맛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우리에게 신비로움을 일깨워주고 행복의 비밀이나 그것과 비슷한 무언가를 속삭여주는 듯한 최고의 순간들도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들이 기억의 색채를 다합니다 그 기억의 색채가 흐릿한 잿빛이 되면 우리는 다시 색을 이끌어야 됩니다 살아가다 보면 무기력해지고 이렇게 될 때가 있죠 잠시 신이나 화가나 소년이나 무언가만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각자 모든 것을 바꾸는 순간의 소금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금이야말로 모든 것을 구합니다 모든 일상은 다 반복이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직책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특별한 게 아닐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여러분 챙겨 먹고 출근해서 회의하고 대외적인 여러분들 대내적인 대외적인 그런 공식 업무를 처리하고 저녁에 여러분들 좀 피곤한 상태로 또 퇴근하고 일상이 반복일 겁니다 그 반복에 반복되는 일상에 새로움을 덧칠하는 것이란지 이런 부분이 바로 삶의 색채를 더하는 일이죠 그것이 바로 살아가는 기술에 해당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새로움을 계속 더하는 거죠 인생에서 모든 것이 맛있지는 않지만 맛이 없는 것을 맛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도 삶의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똑같은 업무를 하는 겁니다 삶이 늘 박진감이 있고 유쾌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항상 새로움으로 유쾌함으로 색채로 덧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는 마음속에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희망을 품으면 마음속에 등대를 계속 간직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참 아름다운 문장이네요 가슴속에 등대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젊은 날에는 항상 기다림의 등대가 있는 거죠 아예 졸업을 기다리고 뭐를 기다리고 기다리고 성진을 기다리고 하지만 세월이 흘러서 노년이 되면 기다리는 것이 줄어들죠 그러나 그 기다린 것이 외관상 줄어들지만 자기만의 기다림을 또 만들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자기만의 기다림이라는 것은 자기만의 희망인 거죠 우리 모두는 마음속에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희망을 품으면 마음속에 등대를 계속 한증하는 것은 당신 자신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오래간만에 여러분들 철학자의 에세이를 읽었는데 독서 프로그램은 많은 분은 보지 않지만 그래도 제가 젊은 날 경력의 상당 부분이 작가이자 그다음에 서평을 일찍부터 제가 했기 때문에 제 자신도 좀 충전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해서 계속해서 이런 철학, 에세이, 경제, 경영 이런 것을 두루두루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이게 또 제가 방송이나 삶의 새로움을 다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거죠 지평을 넓혀가는 겁니다 저도 모든 삶은 반복이다 그러나 그 반복에 새로움과 유쾌함이란 색채를 더하는 것은 자신이 갖고 있는 삶의 기술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아주 저명한 철학자가 쓴 모든 삶은 흐른다 그 내용의 일부를 발췌해서 전번에 한번 방송을 드렸습니다마는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맞아 여러분들 한 편을 더 만들어가지고 프랑스 철학자의 에세이인 모든 삶을 흐른다 중에서 일부분을 다시 소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독서 프로그램은 많은 분들이 시사 프로그램에 비해서 보지 않지만 이걸 꾸준히 하게 되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젊은 날 한참 제가 서평을 많이 썼는데 다시 이제 원래대로 돌아와가지고 독서 프로그램도 이렇게 좀 보완을 해서 여러분께 제공해 주는 것이 참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과정일 뿐인 거죠 이런 시각으로 자기 삶의 많은 부분을 바라보게 되면 기쁨의 순간이나 역경의 순간이나 고난의 순간이나 슬픔의 순간을 이렇게 헤쳐나가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모든 게 과정이다 겪어가는 과정이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 책에 여러분들 아주 디자인을 잘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지중의 바다를 연상시키는 그런 모습이네요 모든 삶은 흐른다 흐른다는 것 자체가 그 표현 자체가 갖고 있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한 거죠 바다와 관련된 철학자의 삶의 에세이인데 자기 개발 성격이 굉장히 강하게 여러분들 들어가 있는 그런 책입니다 2022년 또 프랑스 최고의 철학가 교수로 꼽힌 롤랑스 드비에르의 인문 에세이인데 2023년 또 4월인가에 나와가 지금 아마 인문 분야에서 1위로 이렇게 올라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냥 잔잔한 책입니다 이런 제목 세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 모든 것은 그저 과정일 뿐이고 삶은 수많은 색채를 경험하는 것이고 어려운 상황에서 헤쳐나오는 것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간단한 주제가 있고 아주 아름다운 유화 같습니다 이렇게 주제마다 그림을 선택했는데 편집자의 역량이 아주 뛰어나 가지고 글도 괜찮지만 그림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휴가 때 여러분들이 한 권 갖고 나가서 읽으면 읽을수록 생활을 한번 정리정돈하고 생각도 정리정돈할 수 있는 그런 책이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73쪽입니다 바다의 운명은 끝없이 돌아가는 운명의 바퀴와 같습니다 운명의 바퀴는 우리의 삶의 좋은 일과 나쁜 일, 성공과 실패를 가져다 줍니다 인생에는 한 순간이고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길지 않은 문장이지만 찰나죠 그리고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삶 자체가 어마어마한 불확실함과 여러분들 동반하는 여행길하고 같은 것 저는 이제 바닷가에서 유소년기를 보냈고 집이 작은 이제 어업을 했기 때문에 어업을 타고 여러분 가게 되면 어업의 배의 마지막 부분 서 있으면 이제 배가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엔진의 스크루가 돌기 때문에 포말이 생겼다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다 이제 그게 모든 것이 흐르고 모든 것이 변화하는 거죠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지상에서 앉는 것을 두고 너무나 폼 잡을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냥 다 만들어졌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다음 이야기 보시죠 93쪽입니다 휘청이는 배에서 마지막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커다란 닷뿐입니다 닷 앵크라고 하죠 성스러운 닷 혹은 자비의 닷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배에서 가장 무거운 것도 바로 닷입니다 폭풍과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휩쓸려 가지 않고 자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가기 위해서 의지할 수 있는 단단한 버팀목입니다 우리에게는 각자 자신만의 커다란 닷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철학자다운 문장이죠 짧지만 대단히 언유적이고 울림 있는 문장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 이렇게 이 책의 큰 특징입니다 우리에게는 각자 자신만의 커다란 닷이 있습니다 여러분 닷이 뭡니까 여러분이 인생에서 큰 폭풍을 만났을 때 헤쳐나가는데 여러분께서 큰 힘과 용기와 위로와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그 닷이 뭡니까 살라보면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는데 사회적으로 큰 성취를 한 인물들이 그냥 그 역경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이렇게 방송하다 보면 항상 가슴에 점이 오는 사람이 넥슨 여러분들 창업주가 어떻게 그렇게 선택을 했을까 하는 것이 참 가슴이 아플 때가 있죠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직업인으로서 뭔가를 막 성취를 하고 아버지로서 좋은 아버지가 되고 하는 것 외에 저마다 실존적으로는 개인이 혼자지 않습니까 아내와 아무리 검술이 좋다고 하더라도 자기 혼자 있는 시간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역경이 왔을 때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크다는 닷이 뭐냐 휘청이는 배에서 마지막으로 의지할 수 있는 크다란 닷뿐입니다 인생도 여러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폭우가 치고 바람이 불고 이런 상황 속에서 뭘 가지고 자기 닷을 삼느냐 저는 작가로 산 100여 건 정도 이렇게 책을 쓰고 젊은 날 보냈지만 그게 다 여러분들 며칠 전에 한 분을 만났는데 젊은 날 제가 썼던 책들을 대부분 다 읽었는데 너무너무 큰 도움이 되었고 지금도 서가의 한 편에 그냥 그 장서들 다 모아놨다고 해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했는데 흘러가는 거지 않습니까 40대 제가 썼던 글 50대 썼던 글이 다 흘러가는 건데 사람이 쓴 모든 글들은 만일 그러면 지겹죠 저는 이 자신만의 커다란 닷이 뭔가 누가 저한테 물으면 첫 번째는 그거는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설 읽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읽어도 늘 새로우니까 그게 마지막 다시인 거죠 이 빙하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빙하 모든 것은 그저 과정일 뿐이다 이 빙하가 시작되는 장에서 모든 것은 그저 과정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헤쳐나가지 못할 어려움이 없는 거죠 다 과정이니까 쓰라린 여러분들 그런 아픔도 다 과정이니까 글이 갖고 있는 이런 영상물이 제공할 수 없는 힘이라는 것이 또 글이 있는 거죠 글만이 가질 수 있는 힘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이 주도하는 시대지만 글 읽기하고 영상사의 적절한 그런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개인적인 굉장히 중요한 삶의 기술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의 내용입니다 인생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억울하거나 희망을 잃거나 수치심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허무함을 느낄 때 있죠 이럴 때 꼭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계속 나답게 사는 것 아무리 인생이 괴롭고 답답해도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 남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거나 거의 모든 것을 잃어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입니다 이렇게 작가가 102쪽에서 이야기했는데 제가 이제 많은 글을 써본 입장에서 이 작가의 글을 책이라는 것은 작가가 쓴 글을 읽으면서 자기가 또 두뇌 속에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는 거지 않습니까 인생이 답답하게 느껴지거나 희망을 잃고 자포자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 허무함이 엄습할 때도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야기예요 이 지금 모든 것은 흐른다는 작가의 플랑스 철학자는 나답게 사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만일 이 글을 썼으면 저는 어떻게 해석하고 싶은 부분과 하니까 어려움이 덮치고 많은 부분들이 여러분도 혼란스러울 때도 본인이 그동안 유지했던 일상의 소위 루틴 일상의 삶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이다 영어 표현을 굳이 쓰면 keep on going 이라 계속 나가는 거죠 keep on working keep on doing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계속해 나가다 보면 폭우가 이런 거치고 격정의 시간이 여러분들 어느새 없어지고 평온함을 되찾고 다시 원상태로 복귀하고 에너지를 재충전한 다음에 대조전할 수 있는 거죠 계속 나답게 사는 것을 저는 해석을 당신이 해왔던 방식대로 훨씬 더 성실하고 훨씬 더 진지하게 당신의 일상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사이에 허무감과 좌절감과 수치감과 억울함은 사라지고 본래의 유쾌하고 쾌활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책을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다른 책 소개하는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책의 요약이 아닌가 하겠지만 이제 세월도 흐르고 자기도 글을 많이 써보고 이런저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작가의 글을 읽고 제 방식으로 제 세계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주 아름다운 그런 주제마다 그림이 있기 때문에 책의 품격이 아주 높은 그래서 아마 베스트셀러 된 것 같습니다 삶이란 바다처럼 다양한 색을 띕니다 어느 날은 눈부신 푸른색이었다가 또 다른 날은 짙은 회식입니다 바다의 빛이 어제와 오늘이 다른 것처럼 산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기분이 좋은 날도 있고 우울한 날도 있고 다 흘러가는 거니까 짙은 회색빛 여러분들 하늘처럼 그렇게 채색된 날도 있고 지중해 여러분들 한절음처럼 아주 강력한 햇살이 비추는 것 같은 그런 날도 있는 거죠 모든 것은 다 변해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게 되면 오르막 내리막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더 평온해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은 제가 시사 문제의 평론만 계속하다가 책 읽기를 좀 해서 독자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게 좋겠다 시청자들의 도움을 드리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루에 한 편 내지 두 편 정도 그렇게 신간 구간을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시는 분은 많이 없지만 그래도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오늘은 모든 삶을 흐른다 프랑스의 작가 롤랑스 드비레르의 전편도 한 번 다루고 오늘 한 번 다루고 두 번 정도 나눠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광고 하나 드리고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올해 1월부터 큰 마음을 먹고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보하는 시리즈를 출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4권까지 5권까지 나왔습니다 5권까지 나오고 이게 이제 5권입니다 도둑놈들 5권 이게 4.15 총선을 다룬 4권입니다 남은 책은 7월 말 정도에 출간될 예정인 도육감 선거를 그들은 어떻게 장악했는가 그것이 이제 도둑놈들 6권입니다 일단 6권을 끝으로 해가지고 올해 공직선거 해보 시리즈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께서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한 사람을 더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우리가 선거를 지켜내야 우리의 미래와 자식들의 미래를 지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많이 이렇게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보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